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내용이 이해 안 되면 요즘 좀 시간이 많을 때니까 동영상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동영상 들을 때 특히 좀 빨리 듣고 싶다고 해서 2배속, 3배속 그렇게 듣지 마시고 지금 가능한 아직 머릿속에 개념이 잘 안 잡혔을 때니까 정배속으로 그냥 정배속으로 1배속으로 그냥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나씩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듣는 게 좋아요 빨리 들었다는 건 자기 만족이지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문을 100%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이게 포인트였으니까 이걸 다 내 걸로 100%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첫 번째 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크기가 작을수록 기울기 크기가 작다라는 건 세워져 있는 거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건 기울기 크기가 큰 거 누워져 있는 건 기울기 크기 작은 거죠 얘는 경사가 완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 완만한 걸 얘기한다 당연히 기울기 크기가 작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완만하면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그럼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적게 변해야 돼요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을 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야 된다? 크다 이렇게 돼야죠 맞는 지문이네요 두 번째 소득이 5% 증가할 때 A 수요량이 3% 증가했다 그러면 돈을 벌 때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이건 정상적인 재화의 열등한 재화예요 정상적인 재화죠 돈 벌 때 안 사는 재화가 열등재고 돈 벌 때 샀으니까 몇 프로는 정상재 열등재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벌 때 사면 정상재 벌 때 안 사면 열등재 그럼 소득 탄력성은 얼마냐? 따져보면 우리가 소득 탄력성은 뭐분의 뭐?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니까 5% 분의 3% 하면 0.6 이렇게 돼야죠 얘는 맞지만 얘가 열등재가 아니라 정상재라고 나와야 되고 세 번째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였더니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보안관계이다라고 나왔죠 그럼 살 때 사냐 살 때 안 사냐 이걸 따져봐야죠 봤더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오피스텔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근데 아파트를 샀다 안 샀다는 안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해석해야죠 수요법칙으로 비싸면 안 산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아파트 안 살 때 오피스텔을 샀다 그럼 무슨 관계 대체관계라고 나와야죠 얘 틀렸고 교차탄력성 얘가 중요하죠 보니까 교차탄력성 이렇게 나왔어요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얼마냐 중요한 거죠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피스텔이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 아니고 해당 재화 이렇게 수요라고 나와 있는 건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재화고 오피스텔 수요량이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얼마나 변화하냐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왠지 느낌이 아파트가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는 아파트를 보든 오피스텔 보든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교차탄력성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탄력성 나왔으니까 오피스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얘가 해당 재화예요 그럼 여기에 다른 재화 가격이 들어가야죠 생략됐을 텐데 다른 재화 뭐가 있다?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럼 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파트 가격분에 오피스텔 수요량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파트 가격이 얼마? 10% 오피스텔 수량 얼마? 8% 그럼 얼마다? 0.8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얘도 틀렸어요 1교시 때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고 얘가 0.8 나와야 되고 얘는 대체 관계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죠 물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화폐가치가 하락한다 자 그러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격이 오르니까 좋을 거고 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나쁜 거죠 자 그러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얘는 현금을 이자로 수익으로 받아가지고 사는 데죠 그러면 얘는 유리하다 손해다 손해다 이익이 아니고 손해고 대출자 금융기관은 불리하고 또는 손해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차입자는 좋아야 나빠야 얘가 손해니까 얘가 불리하니까 차입자는 반대로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100만 원이 이렇게 이자가 인플레가 발생하기 전에도 100만 원 인플레가 발생한 후 또 100만 원이래요 근데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처음에는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었는데 인플레가 발전하면 1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100만 원이 50만 원의 값어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은행은 1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50만 원 받은 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건으로 바꿨을 때 그럼 얘는 손해인 거죠 얘는 100만 원을 냈지만 실제로 낸 건 50만 원만 낸 꿀인 거예요 그럼 얘는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손해라면 얘는 이익이다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반대 개념이니까 대출자 차입자 반대니까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에 정부의 규제 강화에 의해서 경기가 변했대요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의해서 변하는 건 무슨 변동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무작위적 경기 변동 또는 뭐라고 한다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라 하죠 얘는 맞는 지문이고 6번에 보니까 건축허량이 전년 농기 대비를 증가율이 5월을 정점으로 하여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회상후화 나오면 무슨 변동? 순환적 경기 변동 이렇게 나와야죠 6번은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고 나와야 되고 7번에 순환적 경기 변동에서 하향기에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우위에 있냐라고 했을 때 하수 중시였죠 하수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자가 우위에 있다 주도한다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향기에는 직전 과거 사례의 가격은 얘가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서 가격이 궁금할 때 과거 사례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는 거죠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둘 다 틀렸네요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매수인 여기 상한이라고 나와야 되죠 8번에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공급 곡선의 탄력성보다 크다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면 무슨형? 수탄이 크니까 수렴형 맞죠 여기까지는 맞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 크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 크기보다 크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공기가 커야 수렴형이죠 공기가 작으니까 무슨형? 발사한형 맞네요 8번 중요한 질문이죠 거미지비로는 꼭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9번에 보죠 거미지비로는 해서 이렇게 함수식이 주어지면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비교해봐라 그래서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 공급이 작으면 발사한형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곡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P의 개수 얼마? 3 Q의 개수 2 그럼 기울기 크기는 3분의 2 공급권을 보니까 P의 개수 2 Q의 개수 얼마? 1 그럼 공급권은 2분의 1이죠 얘는 0.5고 얘는 얼마예요? 0.6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큰 거예요? 수요께 큰 거죠? 수요께 큰 거예요 공기가 크면 수렴형인데 수요께 크니까 무슨형? 발사한형 맞죠? 9번 오른 지문이고 10번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였는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죠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되는데 과거와 현재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대요 과거 현재가 반영된 시장은 무슨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와야 되고 11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가 반영되어 있는데 기본적 분석으로 뭘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석하는 거죠 과거만 분석하는 걸 뭐라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술은 과거에 먹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석하는 건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러면 반영된 것을 알아냈으니까 반영된 정보는 뭐만 얻는다? 정상이윤만 획득할 수 있다 라고 나와야죠 뭘 획득할 수 없고?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정상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가 정상이윤이냐 초과이윤이냐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획득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상은 반영된 걸로는 얻을 수 있고 반영되지 않은 걸 알아야 초과에는 얻을 수 있다 반영된 정보는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2번에 중요한 질문이죠 투기가 발생하거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불안전 시장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아니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죠 완전 불안전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10번은 틀렸고 11번은 틀렸고 12번도 틀렸고 13번에 정부 현재 가치는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을 말하며 맞죠?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을 말하며 확실할 때의 토지 현재 가격에서 불확실할 때의 토지 가격을 차감한 값이다 정의 한 번만 좀 기억해놓고 정의는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많지 않은데 계속 우리는 이런 것도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걸 예상해야 되니까 이 정의까지만 기억해놓고 이걸 계산 문제로 풀 때는 어떻게 푼다? 차 안 땡 차가 뭐예요? 금액 차이에다가 아니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땡기는 거죠? 할인하는 거죠? 어떻게?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할 거다 차 안 땡으로 집에 가서 계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마지막 옳은 지문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힘내요 학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감옥에 비해서 지금 어려운 걸 공부하고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뭐 좀 귀찮을 말도 하겠지만 어려운 걸 공부하는 이유는 저도 처음에 쉬운 거 가르쳐주면 편해요 나중에 힘들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다른 거 공부해 갈 때 학교 논도까지 많이 공부하게 되면 동차 공부할 때 어려움이 많으니까 처음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좀 어렵더라도 제가 천천히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찾아와서 질문하시면 내가 더 친절하게 설명해줄 테니까 어쨌거나 민법과 학교 논도 요즘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실제로 공부 비율을 따지면 민법이 학교 논보다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학교 논도 좀 어려운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포기하거나 자살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배울 거니까 다만 지금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편할 거라는 거 이건 100% 장담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학교는 가장 공부 안 하고 가장 높은 점수 맞았다는 얘기 분명할 거예요 공부할 게 없다라고 지금 잘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조금 더 1차 과목 좀 집중하셔서 노력하시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처음이나 어려운 거지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